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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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성구영신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후대들이 그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숙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나가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은 끼어맞추기가 없습니다 말씀은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황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숙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발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발판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도, 성교를 절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요하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부고마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확인이 되어지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전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분들의 성교회 기도 제목이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도 성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성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죠? 우리 중직자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다 만나고 싶지만 다 만날 수는 있겠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래서 나라별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포름도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진짜 이 성교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이 진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성교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왔기 때문에 성교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점이지만 저의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에 보시면 내 장막토를 넓히면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공고히 할지어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의 열방을 얻으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2, 3, 7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잘해서 경험이 좋아서 뭘 체험을 많이 해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교를 두고 많은 포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문을 열고 성교에 대한 포럼이 필요합니다 그런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좀 기회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듯이피 우리 중남이 성교 그리고 중남이 순회 성교를 통해 우리 두 분 장노님이 이번에 같이 단임 목사님이랑 참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한 분 장노님이랑 식사하는 장소에 물어봤습니다 장노님 장노님은 지금 미래의 성교를 두고 교회와 후대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랩런트도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장노님들한테 중실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니까 장노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전도 성교를 성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단임 목사님이랑 순회사역을 같이 함께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 성교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만 맞아요 교회가 전도 성교가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순회사역을 하면서 시공간초월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왜요? 성교는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교는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노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교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 성교를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포럼을 들으면서도 또 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기중한 성교를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리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영적인 성교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지 무너지지 않는 전도 성교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멀리 못 갑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르겠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성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뭘 계속 이루어가죠? 구원의 역사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잡고 누리느냐가 그게 차이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에게도 옳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관심에 있으면요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혈동이 유대인이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이 기쁨의 소식의 대상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영원한 은답으로 살리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9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 어떤 사람은 부쪽과 소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우리가 알고 모르는 곳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만민이 올 때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치를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치를 얼만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를 위해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교회와 전도, 성교를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망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민족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좀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교회에 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편하다 시선이 다르다 그 시선이 뭐냐면 뭔가 반가운 시선이래요 워낙 우리 40일 훈련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다민족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얘기하는 게 편하고 시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시선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다 하나의 교회는 다르다 왜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 성교를 위한 올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모든 것을 스톱하고 달합반 전도 운동에 올인했잖아요 그 이후로 첫 성교지가 어디죠? 일본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전도 성교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 첫 세대 성교사 팀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나라별 팀도 있죠 각각 장노님들이 지금 권역별로 다 담당하시고 계시죠 이런 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못 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일에 어떤 과태말란 사람이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나는 단임 목사님 담당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등록하실래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요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와 안 되는 게 낫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 말로 나는 이 교회가 우리 단임 목사님이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은 단임 목사님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현장에서 다라빵부터 말씀 양육부터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강단이 들려지면서 시간표가 오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라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민족 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힘을 찾고 있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매일 다민족 분들이 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면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모든 것입니다 2, 3, 7, 5천 정도를 어떻게 살 거냐? 영적인 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라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새벽 기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울스 카페 앞에 있잖아요 아시죠? 단임 목사님은 이 5층 아루티스를 없애고 우리 하나의 교회가 딱 보여주는 걸 딱 안 가려지고 보이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아울스는 우리의 교회의 얼굴입니다 1층에 있으니까 남아공에 오신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 번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영어예배로 계속 참석하시고 현장에서는 단합방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만나면서 말씀 나누고 지금 치유대상자예요 솔직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울스 오면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거 들으면서 맞다 우리의 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 세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치유와 썸밋과 2, 3, 7 때문에 그런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한 장을 사고 하루 종일 읽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메리카노 3,000원 사고 8시간 카페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장님이 계속 눈 보면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이분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도 사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 그것만 얘기했는데 막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로 행동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된 힘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힘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2, 3, 7, 5천적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절대 나는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을 창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네게로 오느리라 2, 3, 7, 5천 종족 나라들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곳을 볼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2, 3, 7, 5천 종족 나라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2, 3, 7, 5천 종들이 랩런트를 볼 때 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일 만큼 그래서 2, 3, 7 성교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한 해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좋은 점수 좋겠죠 그렇죠? 좋은 대학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좋은 대학 좋은 점수 그런데 시험만 좀 안 나오면 꿈이 다 깨져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번 2, 3, 7, 5천 종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강단이 답니다 강단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냥 멀어져요 은혜 못 받는 순간 다 끝나요 그래서 저도 교육자로서는 강단을 안 놓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단이 들릴 수 있도록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특히 진짜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강단을 두고 부소를 섬기면서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꿈을 꾸며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소론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전도성교라고 하면 다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잠시 성교를 두고 고민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하나교회가 기본적인 성교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바울이 했던 성교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말로는 전방개척 성교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Frontier Mission이라고 합니다 전방개척 성교라는 뜻은 누가 안 가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종족 정도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났죠?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덴은 루스트라에서 목회를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냈죠? 에베소 지역에서 끝났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도 한 제자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렸다는 거죠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중요한 도시를 가면서 그 영적 흐름을 보면서 몇 개월이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특별히 2년이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제자들만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당의순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에서 온 지역, 아시아 온 지역은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교는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단임 목사님이 순회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 제자를 찾아서 지금 우리는 보면 차세대 성교사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 멕시코는 우발도 차세대 성교사가 있잖아요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어디로 파송하죠? 필요한 그 지역에 그렇죠? 그리고 40일 훈련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그러면 각각 흩어지면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이 했던 전방개척 성교 오총 종족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교 이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랩런트들은 너무 성교가 무엇인지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아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너무 성교는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교는 우선순위 성녀 인도 받는 겁니다 뭘 하든지 성교는 성녀 인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녀 인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각 지역에서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순간 전도 성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3, 7, 5천 종족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들을 우리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응답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성교를 누리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으로 주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 영원, 치유 영원, 2, 3, 7 성교 영원의 응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기다리면 오직 그리스도 말씀 속에 집중을 할 때 성령 춘만 역사로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보고마 원약 속에 우리도 기도로 이 여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교회와 후대를 성교의 언약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